소유하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것이고 공유하는 거예요. 저는 이 또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아시아 문화 또는 우리가 공동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원아시아 또는 야졸류 또 하여튼 아시아 공통문화를 함께 창조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융합복합문화가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 아시아 문화의 브랜드로 발휘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